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해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한사업을 오는 4월 19일까지 접수합니다. 주민제한사업은 도정참여형과 지역지원형, 민간협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도는 최대 500억 원까지 편성할 예정입니다. 도민 누구나 제한할 수 있으며, 접수는 경기도 주민참여해산 홈페이지 혹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전달하면 됩니다. 선정된 제한은 1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하고, 우수 제한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.